비방천의 연기교실 비방천의 연기를 지내야 한다. 눈빛이 강하면 말은 부드럽게. 눈빛이 부드러우면 말은 강하게. 둘 다 부드러우면 졸리고 둘 다 강하면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움? 섭외전화 안온다.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여라. 전화 온다. 강한 대사일수록 속삭여라.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요? 대부에 나옵니다. 말은 브란드가 절대 시선은 강하지만 말은 나직하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고양이를 어루만지고 있어요. 그 강력한 암흑가의 보스가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도 손은 부드러운 강아지를 어루만지고 있어요. 말은 또 나직하게. 부드럽게. 그게 이중성이죠. 만약에 고양이를 패면서 얘기해. 짜증나. 그렇지 않아도 알겠는데. 알겠는데 고양이 막 애도 있어. 철 뽑으면서 얘기해봐. 대구에서 딸이 방간 당했다고 복수를 해달라고 찾아오는 누구지? 그 말하자면 의뢰자. 네. 의뢰자인데 그 사람이 직업이 이탈리아계 이민자로 장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말론 브란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것까지 다 해결을 해주는 사람 아니잖아. 뭐 이 비슷한 대서를 하고 무자비하게 복수해 주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양이를 낳으면 어루만진다는 거 솔직히. 지금도 아주 탁월한 탁월한 장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동네에 별 볼일 없는 삼류건달들이 이렇게 괜히 고양이나 강아지 뭐 하면서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리창 떼어 있고 하나도 안 무서워. 발로 차고 막 고양이. 의자 막 집어다니고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런데 말없이 고양이를 쓰다듬고 가끔 한마디씩 툭툭 내뱉는데 그게 사람은 없으니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더 많이 상상하게 되고 더 막 숨짓하죠. 그런데 많은 배우들은 강한 역할은 눈빛 말 다 강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게 겹치니까 부담스러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본투킬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절대 말을 강하게 안 해요. 눈빛이 강하니까. 청룡영화상? 나무 조연상. 나가 동네상들은 설창이 되지만. 제일로 믿는 건 역시 아홉 님이에요. 아주 부드럽죠. 최고의 강단이에요. 진옥 씨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걸 뭔가 강한 역할이다 하면 그게 제일 많이 확 오다 보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가 보다 라는 그것 때문에 그걸 막 이렇게 강하게 하고 눈을 막 부릅뜨고 진짜 위험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많이 연습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조금 부드럽게 해보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나중에 나중에 좀 그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또 생각은 뻔하지만 연기로써 그게 또 표현하기가 쉽지가 또 않더라고요. 생각을 되지만. 오태석 선생님의 태라는 유명한 작품. 거기 이제 신숙주 역할을 한번 꼭 재해석해 보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여기에 해당되나요? 아 여기는 해당이 아니에요. 여기는 해당이 아니에요. 여기는 해당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리얼할 수가 없어요. 아 저건 대사가 아니라 저 사람이 그냥 넋두리다. 그게 그러니까. 넋두리처럼 들리는데 그게 천둥소리처럼 더 크게. 더 가슴에 와닿. 그게 저 수감생활 편하게 해보려고 정신병장인 것처럼 위장해서 정신병동에 갇히는 얘기. 결국은 나들이 식물인간이에요. 결국엔. 근데 그 잼 니콜슨의 그 연기가 나는 저게 무슨 뭐 과학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에서 나오는 그 왜 악동 기질처럼 생겼잖아요. 얼굴이 악동. 집궂은 장난꾸러기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왜 TV를 못 보게 하니까 중계방송을. 자기가 나중에 그 중계방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보이지 않는 화면에다 대고. 중계방송을 딱 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한 환자들이. 막 박수치고. 자기들끼리 막 응원하고. 되게 그게 막. 화면은 아무것도 없어. 나들은 슬픔이 와. 의사와 의료진들이 보고. 아 제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미친 거구나.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 말하자면. 그런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 제가 미친 척 하는 걸까. 진짜 미친 걸까. 의심을 하다가. 그런 게 겹쳐지면서 이제. 얘가 미친 사람이 됐다는 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데까지 가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미친 거와 미치지 않은 거에요. 경계는 무엇일까.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경계는 또 뭐고. 우리가 갇혀 있는 것과. 갇히지 않는 것은 또 뭐냐는 거지. 내가 강아지를 기르잖아요. 두 마리를. 한 마리는 좀 털이 덜 빠져서 이렇게 나와서 기르고. 네. 한 마리는 털이 너무 빠져서. 마치면 가놓는다고. 철망에다. 네. 그러면 이 강아지를. 나중에 이렇게 꺼내주면. 얘가 막 털털 날라가네요. 네. 일부러 탔다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또 지가 졸리면. 지가 또 스스로 들어가. 지가 스스로 구속돼.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저게 인생 아니에요. 네. 자유가 그리워서 뛰쳐나왔는데. 나중에 자유를 너무 주니까. 지가 스스로 그 자유가 못 견뎌서. 응. 다시 자기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엘이 프로그만한. 응. 자유로우테의 도피. 응. 그러니까 왜. 정말. 베토벤 모차르트 뭐. 괴테를 배출한 독일 민족이. 히틀러같이. 그 각 무도한 자의 지배를 받게 됐는가. 히틀러가 선고를 집권했어요. 그렇지. 국민의 동의를 얻은거야. 네. 왜 그렇게 됐는가. 결국 자유로부터의 도피다. 그 자유가 너무 커서. 응. 감당을 못하니까. 응. 회피하고 싶은거야. 네. 그게. 아주 사소한 일상으로 들어오면. 이제 결정장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2시간 고민하는 사람들. 근데 짬짜면이 나왔는데도. 결국은. 또 고민해. 또 고민해. 아우. 진짜 한국에 오니까. 막. 옷들도 예쁜게 너무 많고. 뭐. 매장도 너무 많고. 브랜드도 너무 많고. 하다보니까. 옷을 못 고르겠어요. 결정장애. 정말 그래서 옷이 없어요. 차라리 두개를 갖다 놓고. 이거 다 달리고. 이거밖에 없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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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편안해요. 네. 그런게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네. 네. 차라리 두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차라리.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항상 돌아서요. 지금 말씀하신. 말은 부드럽게. 강력한 역할일수록.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배우 입장에서는. 네. 아니 그러면은. 이 강력함이 과연 전달될까. 네. 좀 의심스러워. 조바스러움이 있죠. 네. 조바스러움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그걸 또 막 강력하게 하다보면은. 아 이게 과연 맞는건가. 뭔가 관객의 반응이나. 주변의 연출의 반응이나. 이런걸 보면서. 과연 그냥 이렇게만 가는게. 옳은건가. 뭔가 지루하지 않을까. 근데. 눈빛도 강하고 말도 세게 해봅시다. 네. 신체가. 피지컬한게. 못견뎌. 지친다니까. 그렇군요. 경직이 옵니다. 네. 근데 눈빛은 강하고. 말은 부드러우면. 얼마든지 오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네네. 근데 또 반대로. 눈빛은 나른하게 풀려있고. 말은 강력하게도. 신체가 견딜 수 있어. 근데 강하고 강하면. 부러지게 되어있다. 맞아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은 더. 부담스럽지. 네네. 섭외전 안하지. 네. 야 근데 그게. 한 몸 안에서. 컨트라스트를. 표현한다는게.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사실은 고급반이야. 그래서 이렇게 조회수가 폭발적이지 않은가 봐. 어. 왜냐면 이게 10년 정도의 내공이 있어야. 네. 내 얘기가 와닿지. 네. 너무 초보들은. 이게 도대체. 뜬구름 잡은 얘기야.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밀고 나간 이유가. 그래도 10년 차 정도가. 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네. 그런 뜻 아닙니까. 약간 이제. 거칠게 비유를 하자면. 막 이제. 그. 운전면허. 어.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자. 브레이크는 서는거고. 엑셀레이터는 밟으면 가는거야. 요거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네. 포뮬러 원레이스에서. 응. 코너링을 할 때. 개화 변속을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거를 가르치니. 나중에 지나면 이제. 아. 이게 그 얘기가 없구나.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안 와닿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요건 이제 또. 특수한 예고. 네. 나머지는 뭐. 어머니의 자녀들을 관찰하나. 네. 뭐. 그런 것들은. 다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거고. 관찰력을 길러라는 것도. 그렇죠. 네. 조금만 신경쓰면. 네. 얻어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록씨는. 이 컨트라스트. 네. 이건 좀 쉽지 않은데. 본인은 구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은. 끝까지 하고는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거에요.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말만은 뭐. 여자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계속 말만 많으면은. 그게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뭐를 채우는가에 따라서. 혼자 했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그랬을 때. 표현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걸 통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음. 실습으로 들어갔을 때. 네. 내가 볼 때는. 네. 일단 상대방의 말을 잘 듣다보면. 네. 내가 할 거리가 생기는데.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내가 할 것만 하면. 네. 그때부터 연기가 경색되기 시작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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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축구에서만 어떤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스포츠에서도. 스포츠에서도. 야구에서도. 힘을 빼고 때려라. 그리고 축구에서도.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인데. 유연해야 살아남습니다. 오케이. 정직되면 안되네요. 정직되면. 정직되면. 자기의 신체가 갈고 닦은 것을. 갈고 닦은 것을. 다 털어놓지 못하죠. 예를 들어.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갔는데. 유세비오라고 알려져요. 네. 에우세비오. 네. 에우세비오의 슛을 보면. 공이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는데. 빠르게 날아가는데. 백스윙이 거의 안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뭐 툭 갖다 댄 것 같은데. 공이 빠르게 날아갑니까. 허벅지 뒤가. 생고무처럼 말랑말랑했다는. 아. 허벅지 뒤. 이 말랑말랑한 것을. 순간적으로 경직이완을. 자유자재로. 자유자재로 하면서. 아. 그리고. 몸이 경직되어 있으면. 다칩니다. 음. 맞아요. 특히 콘택트 스포츠요. 그러니까. 그. 복싱이나 레슬링 말고도. 경기장에서. 선수끼리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농구축구. 이런걸 이제. 콘택트 스포츠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몸이 경직되어 있으면. 유연하지 않으면 다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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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태양. 태양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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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아. 다큐멘터리거든요. 네. 네. 이제 그. 말하자면. 내일 개봉. 태양아래. 이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는 아버지의 공장을 한번 가서 찍고 싶다. 그랬더니 알았다.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공장 직원도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공장을 딱 가서 찍는데. 마치. 그 공장 종업원들도. 공원이 아니었던 거고. 마치 이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여기 다닌 것처럼. 천연벅스럽게 말 걸고. 누구하고 하지. 뭐 하면서. 아. 그.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연기가 뻔한데. 아.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버지랑 딸도. 실제. 부녀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네. 이 감독이. 컷 해놓고. 네. 카메라를 안 끈 거야. 와. 오케이. 그러니까 컷 해놓고. 카메라를 안 끈 거야. 계속 돌리고 있었던 거야. 계속 돌리고 있었던 거야. 그 이면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이 하는. 연기와. 이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아마. 대비해서. 편집한 거 같아요. 북한이 이거. 뭐. 상영 금지 해달라고. 별짓 다 했는데. 이 감독은. 자. 자긴. 어. 어떻게든지. 사용해야 돼. 모든. 말하자면은. 전문 배우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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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까. 이렇게 하시오. 무조건 해야죠. 연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제가 있던 학교가. 외국인 방문학교였어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정말. 정말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오는데. 오기 전에는. 정말 그. 뭐. 학굿반별로. 진짜 다 출석을 해야 돼요. 네. 무조건. 100% 출석률을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좀 키 크고. 헌칠한 애들. 주로 앞줄. 그리고. 그.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여다보면. 딱 보이는 쪽에는. 다 진짜 좀 헌칠한 애들. 다 왔잖아요. 그리고 직업이나 이런 걸 물어보면은. 그냥 평범한 노동자. 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런 걸 다 연습을 시켜요. 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핵 가르치부터. 하단 정리부터. 엄청 시끄러워요. 공부도 못하고. 그냥 막. 그거도 정리하느라고. 진짜 힘들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저 그 영화가 너무 궁금해요. 버스정류장도 갑자기 만들고. 등교하는 장면을 말하자면. 영어 찍듯이. 실생활에서. 연출을 해버리는 거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 베나TV. 자유민주TV라고. 가끔 나오는. 유동열 선배. 이분이. 증언을 해주는데. 평양에 가니까. 옥류관 냉면을 한번. 먹고 싶다고 했대요. 예. 그랬더니. 오늘은 안되고. 내일. 그러면 가자고. 오늘은 예약이 꽉 차서 못 간다고. 그래서. 갔대요. 갔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옥류관에 사람이. 빽빽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있지. 네. 그것까지는 있다 쳐도. 그 앞에 광장에서.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 자기가 찍었대요. 그거를. 그랬더니. 여기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이제 애하고 누가 가고. 또 조를 받고 가지고 또 이렇게 가고. 그것이 동선까지도 다. 연습이 된 거라는. 확신을. 자기는 가졌다. 정말. 아. 진짜. 그리고 외국인들 가는 곳마다. 막 춤판 벌려놓고. 춤추고. 막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항상 그런 데를 데리고 가는 거죠. 코스. 자기맘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행자들. 아. 그래서 저는. 이번 영화가. 이번 영화가. 과연. 실생활 자체를. 연기처럼 하는. 북한 사람들의. 속사를 한번. 볼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저 흥미 진진합니다. 네. 저도 너무 궁금했었는데. 네. 네. 오늘 기회가 돼가지고. 네. 다시 한번. 33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과연. 네. 이런 그. 대조. 네. 한 몸에서. 부드럽게 강하게를 동시에 한다는 게. 네. 보통 이제. 하나만 신경 써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관객의 상식을 배반하라. 연기는 이중성을 지녀야 한다. 눈빛이 강하면 말은 부드럽게. 눈빛이 부드러우면 말은 강하게. 둘 다 부드러우면 졸리고. 둘 다 강하면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움. 섭외 전화 안 온다.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여라. 전화 온다. 하하하하. 이렇게 간결할 수 없죠. 세게만 하지 않아도. 네. 다 알아듣는다. 어. 일반 관객이 부담스러운 거를 떠나서. 전문가인 PD나 영화감독이 부담스러우면. 전화 못하는 거죠. 네. 제가 초반에 캐스팅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입문할 때. 드라마나 영화에. 왜. 너무 강하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원래 강한 것은 고칠 수 없지만. 네. 이미지는. 그래서 말은 항상 부드럽게 하려고 이렇게 했죠. 이 저음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을 지니고. 컨트라스트. 대비 효과로써. 그 사람들이. 흥미를 유발하는 거죠. 보는 사람. 아니 도대체 뭘까. 부드럽게. 무슨 속마음이 뭘까. 아. 왜. 사람 죽인다는 얘기를 저렇게 웃으면서. 부드럽게 하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양들의 침묵에 나와. 안소니 호핀스의 연기가 바로 보였습니다. 클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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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막 가고 싶지 않아. 그 감옥에 갇힌 희대의 살인마인데. 근데. 시골. 아주 인자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처럼. 올백을 싹. 그냥 뭐. 원화한 미소를 짓고. 쥬디 포스트한테. 클라우스. 클라우스. 오. 근데 관객을. 감은 안 돼. 감은 안 돼. 환호를 뜯을 것 같아. 그 공포스러워. 이미. 사람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안소니 호킨스가. 클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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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드르키지. 이미. 혐오스럽잖아. 근데. 부드러운 목소리. 약간의 미소와 함께. 오. 소름돋아. 네. 오늘의 주제에 딱 맞지 않습니까. 연기의 이중성을 지내요.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이중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욕먹죠. 스포츠의 이중성 하나만. 농구에서 보면 이렇게 페이크 패스. 속임수. 고개는 일로 보고 패스는 일로 보고. 이거 100% 정할 한 번. 이거죠. 딱 보면서 이거. 축구에서도 호나우지니라는 선수가 막 이쪽으로 줄 것 처럼. 알면서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배구. 시간차 공격. 나는 처음에 붕 왜 뜨나 그랬어. 그걸 막으려고 뜯어보니까. 누가 이렇게 뛰면 블록킹이 그걸 따라 뛰는 거야. 근데 이게 내려오는 순간에 올라가서 때리는 거야. 시간차 공격이 난 정말 멋있더라고. 그리고 그 시간차 공격 중에서도 제가 백미를 꼽는 건 개인 시간차 공격. 어떻게 해. 그거는 몬트리올 올림픽. 너무 옛날 얘기지만.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변경 잘하는 선수가 잘했는데. 키가 작으니까 블록킹을 뚫지 못하잖아요. 피나는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와가지고 점프하려고 한 번 탁 하다가 안 뛰고 블록킹이 뛰는 걸 보고 뛰어. 블록킹이 다 내려가서 자기 놀라가서 때리는. 이게 개인 시간차. 야 개인 시간차. 쉽지 않아요. 팀 시간차가 아니라 개인 시간차. 그리고 오승환 선수도. 오승환 선수도 지금 메이저리그 가서 맹환약하고 있잖아요. 투구품을 잘 뜯어보세요. 뜯어보면 던질 때 중간에 어디선가 한 번 살짝 멈춘 듯 해다가 던져요. 기습금객이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하체가 워낙 탄탄해서. 그런 경우에도 몸의 중심을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자기의 힘을 잠깐 멈췄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끌고 나올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타자들은 이렇게 한 폼으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 번 멈칫하니까 같이 멈칫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보크냐 아니냐. 규칙 위반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었는데.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한국, 일본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그게 한 번 그러면 규칙 위반인데. 루틴이다. 매번 그런다. 그러면 이건 규칙 위반이 아닌 겁니다. 기술인 거죠.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배구의 개인 시간차에 상응하는 게 오승원의 투구폼이죠. 역시 스포츠하고도 또 만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